안녕하세요. 스트레이트 카이로플렉틱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1906년 시게타오 모리코보 DC를 시작으로 많은 카이로플렉터가 양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아시아 간스테드 닥터 미사키 시오카와 DC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사키 시오카와 DC 선생님은 1947년 일본 가고시마연 출생으로 1972년 미국 팔머대학을 졸업하여 베네수엘라에서 카이로플렉틱 클리닉을 개설하여 정치인,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활동을 한 후 1975년 일본 시오카와 카이로플렉틱 스쿨 및 카이로플렉틱 클리닉을 개설하여 일본 카이로플렉틱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 공헌의 단편적인 예로 탐슨 테크닉의 닥터 탐슨, 간스테드 테크닉의 닥터 토락셀, 어퍼 서미컬의 닥터 케일, SOT의 닥터 드자넷 등 수많은 카이로플렉터들이 미사키 시오카와 DC 선생님의 노력으로 일본에 초청되어 일본 카이로플렉틱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사키 시오카와 선생님은 1984년 대한민국 카이로플렉틱 발전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73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카이로플렉틱 후학 양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사키 시오카와 선생님의 카이로플렉틱 간스테드 어저스트먼트 영상도 오늘 한번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미사키 시오카와 선생님과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세에 관여사시피 스탭시 바다에 대한 특허리티가 한국 카이로플렉틱을 보여주겠습니다. 예전의 시식으로하면 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신 Bible가 히는 것입니다. 이 시식으로 촬영할 때는 이 전체의 시식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플라믹, 우리는 아주 좋은 의미가 되었고, 우리의 인간의 인텔리겐을 이룰입니다. 제 10분의 10분의 비디오 테스트와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일자분에 잘가겠습니다. 지금 한 번 korrekt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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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